뱀파이어의 역사상 최강의 전사인 셀린느 그녀는 뱀파이어의 속정인 라이칸과 사랑에 빠진 후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그 사이에서 딸까지 낳자 뱀파이어와 라이칸 모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현재 남편은 살해당했고 딸은 행방불명입니다 이곳은 뱀파이어의 동부인신처 라이칸의 공세가 거세지자 축출되었던 셀린느를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미라 이곳은 마리오스를 필두로 한 라이칸의 은신처 안전가옥에서 정비중인 셀린느와 데이빗 라이칸이 아닌 뱀파이어였고 제안을 받아들인 셀린느 바르가는 셀린느에게 스파링을 요청하고 그때 바르가의 등 뒤로 등장하는 세미라 바르가에게 무언가를 명령하는데 세미라는 셀린느의 피가 필요했을 뿐이었고 모든 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데이빗과 그의 아버지는 비밀 통로를 이용해 세미라의 비밀 공간을 확인해 보는데 세미라의 비밀 공간을 확인해 보는데 그녀를 풀어주고 햇빛에도 멀쩡한 데이빗과 셀린느 셀린느는 이미 진화된 뱀파이어였고 데이빗은 그녀의 피를 수혜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죠 셀린느의 피를 정지하는 셀미라 셀린느의 피를 통해 진화된 능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빗은 아버지가 말한 북쪽 은신처 바르도르로 향하고 셀린느의 피를 정지하는 듯한 그녀를 정지하는 듯한 주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를 찾는 것입니다 그녀를 찾는 것입니다 그녀를 찾는 것이 많은가 데이빗은 평민인 줄 알았던 어머니가 4세 대원루이며 동부인신처의 주인 아멜리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셀리네는 데이빗 어머니의 피를 건네봤습니다 그때 라이칸이 은승처를 습격하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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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의 라이칸과는 다른 마리우스 그는 혼혈의 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해왔기 때문입니다 배신자 뱀파이어가 셀린의 기억을 읽어보는데 셀린느는 사망했고 그녀의 시신을 거둬 수장의식을 치러주는 동료들 데이빗은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동부인신처로 떠나고 그 시간 셀린느의 피를 정제해 성공한 세미라 힘을 얻은 세미라는 곧장 원료들을 협박하며 인신처를 장악하는데 이 시신을 거둬 수장의 의미 그 와중에 라이칸들이 동부인신처를 습격했고 시스템을 손으로 이끌었고 죽은 줄 알았던 세미라의 등장 그 시간 혼란을 틈타 도망친 세미라는 제이빗을 공격하는데 마리오스를 간단하게 했지만 셀린는 영화 언더월드 블러드워였습니다.